제 칠 이익정망품 주군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보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덜어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지무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받지 않도록 해 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후 명어를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고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벌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한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재만 더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여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뒷글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씨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씨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닫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씨여 덧없음의 큰 귀신 기약없이 닥쳐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망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재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재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재식을 마치기 전이나 재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일을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독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재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애베하고 물러갔다 제 7. 이익정망품 주군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제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짐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분 다시 그런 길을 받지 않도록 해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후 명어를 분명히 불러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 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고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벌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한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도깃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의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여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음음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제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시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이 신략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제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닫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시여 덧없음의 큰 귀신 기약없이 닥쳐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관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망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죄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죄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일을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독의 7분의 일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애베하고 물러갔다 제7. 이익정망품 주군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덜어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분 다시 그런 길을 받지 않도록 해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후 명어를 분명히 불러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 부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벌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한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여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재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씨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이 신략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씨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재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재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닫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씨여 덧없음의 큰 귀신 기약없이 닥쳐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만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재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재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재식을 마치기 전이나 재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일을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독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재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애배하고 물러갔다 제7. 이익정망품 죽은 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지무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받지 않도록 해 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할 양 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전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후 명어를 분명히 불러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 부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벌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한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의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여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제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씨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이 신략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씨여 장자씨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제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닦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씨여 덧없음의 큰 귀신 기약없이 닥쳐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만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죄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죄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일을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며 죽은 사람은 그 공독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애배하고 물러갔다 제7. 이익정망품 주군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제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덜어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지무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받지 않도록 해 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후 명어를 분명히 불러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어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어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고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벌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여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씨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씨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닫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씨여 덧없음의 큰 귀신 기약 없이 닥쳐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만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죄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죄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독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에베하고 물러갔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